우리 담쟁 위로 오이도 하나 밖으로 나와있네요 오이가 담쟁이 밖으로 나와있어요 보이죠? 오이도 세상 구경하려고 이렇게 나왔네 포도 농클도 이렇게 나와서 감도 나와있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호박 농클도 나와있고 넘쳐요 넘쳐 이걸 막 긁히면은 송이 송이 포도 송이가 아직 난리를 치러 호박도 나와있고 감도 나와있고 포도도 나와있고 오이도 이렇게 단감도 나와있고 오이도 이렇게 삐꼼히 또 밖으로 나오네요 안에서 밖으로 구경 나오나봐 오마이도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다가고 그리운